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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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우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란 가전시장에서 LG하고 삼성 의 한국산 대형 LED TV들 있잖아요. LED TV 이런 것들. 그런 고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신혼부부들이 혼수품 10대 목록 중에서 8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 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TV는 삼성 뭐 그다음에 냉장고는 디오서 에어컨는 LG 휘센 자동차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방이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메이드 인 코리아 시장점유율 1위를 다 차지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아이티 가전자동차에서는 우리가 부동의 시장점유율 1위입니다. 누가 보면 한국 부부 신혼 물품 목록 인 줄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뭐 한미동맹 북한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 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에 호르몬즈 해업의 파병 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하고도 좋은 관계잖아요 그다음에 중동 모든 나라들하고 도 굉장히 좋은 관계. 그럼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이제 그런 오히려 좀 선제적인 역할을 못할까 이런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중재하는 것만 해도 버거워 가지고 허덕어덕 하는데 이제 이란하고 미국 사이까지 중재하자 그러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좋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70억 사피엔스 중에 트럼프 대통령 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거든 제가 볼 때는. 실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기점이 여기 방문했을 때 국빈 방문 했을 때 그 기점이 청와대 앞에서 화동 들이 춤출 때였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보여도 손녀 손자를 물고 빨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평택 데려가서는 오히려 별로 효과를 못 봤고 내가 자기는 더 싼 값으로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해버렸죠. 그런데 그다음에 화동들에게 감동 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그 나쁜 기상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미리 차로 가서 기다리는 거. 이 두 가지에 감동한 다음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럼 뭐 좀 중재까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좋게 합시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네 . 실제로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작년 말에 엔진 시험하기 이틀 전에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했을 때도 잘 안 풀리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의논을 했던 거고 우리 대통령 사실 비건 을 비건 특별대표로 와서 북한한테 바로 요청하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 그렇구나. 이란하고까지 중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여하튼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중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란하고 접촉을 하면서 설명하고 우리 입장이 이렇다는 설명을 계속 소통하는 게 굉장히 하죠. 이란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 무슨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한 파병 요구에 관한 의견 표명 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북한이라는 우리는 변수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입장이 우리 입장과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도 했고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안도 검토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는 14일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이나 대북 공조 방위비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지금 기사도 나고 있거든요. 백 히 질어요 백 히 질어요 아직 오후에 가셨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한미 1장관회담을 합니다. 결국에는 북한이라는 우리는 변수가 늘 있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를 또 미국이 들고 나오면 우리가 파병 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 문제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점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 내부 에서 일부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동맹이라도 국익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 국익 동맹을 앞설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논란이 되는 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남북관계 은 북한 핵문제로 상당히 볼모로 잡힌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려면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 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는 뭔가 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주고 있어서 협상이 교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 입장에서 막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해칠 수 있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볼모로 잡힌 느낌인데 2003년도 이라크 파병 때를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때 여당 소속이라 청와대 쪽하고 교신 도 하고 이렇게 노대통령 고민도 들어보고 이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막 내셨다잖아요 혼자 계실 때는. 이게 뭐냐고 남북관계는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도 없고 모든 일을 다 미국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렸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런 상황이. 그러고 막 진짜 화를 내셨대요. 그러고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서 파병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순 어떤 목적이냐 하면 명분 이 없는 전쟁이고 여기 파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평가를 나중에 받을 거다. 북한 핵 문제 그때 뭐 폭격론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선제공격 파격론 나오고 할 때여서 이걸 북한 핵 문제를 관리하고 한반도 정세를 관리 하려면 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간 거고요. 이번 경우는 더 명분 없는 파병 요구에요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볼모로 잡혀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좀 정부 입장이 단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리가 잠시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 우리 이제 미국하고 갈 때 우리가 방위비를 많이 주면 북한 문제 선제적 이고 또 호르무즈를 해 주면 방위문 을 낮춰주는 소위 말하는 이슈에 연결 을 시키는데요. 이건 자칫 미국한테 말릴 수 있습니다. 생각외로 우리는 연계를 시키면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안 그래 다 따로 협상을 하고 재무부 다르고 국무부 다르고 국방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는 매우 위험하다. 치밀한 전략이 없으면 연계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 . 그때 bda 사태 때요. 거기 뭐 저기 육자회담에서 합의 잘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네오콘들이 재무부 동원해 가지고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북한 계좌를 다 묶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미 관계 육자회담 이게 다 파탄나 버린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지적이 우리 주관적으로는 이거 잘해주면 저거 잘해주지 않을까 싶지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란하고 양자관계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란하고 갈등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반미 정서가 일반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어떤 경우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미국 편에 들더라 하는 인상은 향후 이란 주변의 다른 나라 아랍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이건 이제 우리가 포지티브하지 않은 거죠. 그것도 우리가 깊이 고려 해야 됩니다. 이건 한국과 이란의 양자관계로만 보지 않고 넓혀서 우리 국익을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죠 . 우리 캐릭터가 얘들은 무슨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미국 편이야 이렇게 가면 오히려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좌익 우익 그런 말 많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참여정부 때 어떤 장관님이 국회 대정부질문 때 하도 그 얘기 나오니까 좌익도 아니고 저는 국익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본회의장이 빵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념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철학적 문제 중장기적인 국익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저는 그래서 강경화 장관 의 언급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단호하게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 우리가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슈에 우리의 얘기를 하는 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카드나 레버리지를 가져야 지렛대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지렛대를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처음부터 한국은 상수라고 생각하는 사실 지소미아를 파괴했을 때도 미국이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물론 놀래 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때로는 우리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우리 녹화하는 현재 미국 가 계신데 응원 한 마디 하시죠 뭐. 저는 신년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포함해서 승부처라고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교에서 특히 북미 문제 승부처라고 생각하시고 자율적인 문제 미국 쪽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북미가 사실 해결을 못하거나 미국이 포기를 하거나 북한이 더 이상 비핵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남북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절호의 기회를 사실상 살려야 되는 문제니까 과감하게 나갈 어떤 모종의 결심을 하지 않으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된다. 저는 강경화 장관은 이러다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되는 것 아닌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국제관계의 현안들이 있어서 이거 지금 중간에 말 바꿔 타 가지고 이게 장수가 되겠나 그런 생각 들어서 우리 역사상 대통령과 처음부터 끝까지 임기를 같이 한 장관이 있었나 거의 초안일일까요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윤 장관이 그렇게 될 뻔했는데 임기가 짧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고비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알릴레오에서도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position . 네. eden視 못할 것 같고 확인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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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